SBS 긴급 속보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에 분노 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분노 바이러스가 분노 바이러스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영원히 웃음을 잃게 되는 바이러스 외국 저점성이 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작! 야, 그래! 자, 안 되겠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 왜 뭐 아침 일찍 이렇게. 어. 점심 후에 전원이 모이면.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이셨으니까 중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지금. 전 세계에. 분노 바이러스가. 이 분노 바이러스는. 한 번 감염되면 영원히 웃음을 잃게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아 도저히 화가 나더라고. 안 돼. 전 세계에. 예능인들에게 특히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그렇지. 다용스럽게도 런닝맨 여러분들은 아직 이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테프로 인취도 안 웃어요. passou게 되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안 안 웃는거예요? 계속 찍어. 그리고 다시 안 웃는거예요? 왜이렇게 웃는거예요? 우석이 웃고있어요! 웃고있는데. 웃고있는데. 웃어ize. 우석이 웃어져. 전절이 그래서 안 웃는거예요? 네. 예능인들한테 고기하셨네요. 전절이 대단한데. minute. 너 한 번 안 웃는거예요. 왜이래?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끝까지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인류에게 우승을 찾아주시면 승리입니다. 근데 되게 무한 거 있다. 그래서 이 해변에 지금 아무도 없는 거고요. 저한테 그쪽에 보면 7대의 차가 있습니다. 즉시 각자 차를 한 대씩 타고 각자 출발하시면 됩니다. 목적지는 차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출발하겠습니다. 뛰지 마요. 왜 안 돼. 무슨 갑자기 분노 바이러스야 이거. 무서운 게 별로 없는데 세상에 무서운 게 딱 3개예요 딱 3개. 벌레 좀비 우리 엄마. 잠깐만 런닝맨 긴급 재난본부 요원 테스트를 통과하셔 이거 뭐야. 서천지교서로 이동해 런닝맨 긴급 재난본부로 요원 테스트를 통과하셔. 오케이 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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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렇게 되면 9시가 넘는데 말이야. 채꼬, 채꼬 화가 나네. 서로를 사랑하고 웃어줘도 모자랄 인생. 서로를 헐뜯고 분노하면 이건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야. 서천에서. 뭐라고요? 내리지 말라고요? 부노바이너스에서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부노라는 거야? 내 지금 그 때문에 부노바이너스가 됩니다. 그 부분은 부노바이너스 지어내니까 안전한 그레인치까지 휴먼트에 꼭 너로.